안녕하세요. 칼가동입니다. 전어의 씨알이 많이 커졌습니다. 소금과 뼈, 후추를 넣어주세요. 소금이 잘 안되요. 소금을 넣어주세요. 소금을 넣어주세요. 소금을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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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렙發 고추 고춧가루 hertz 고춧가루 이렇게 작ult inventor 전해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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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와 기름 보십시오. 와... 한 마리는 통으로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드리겠습니다. 옆에 올려가지고... 그리고... 옆에 올려가지고... 이렇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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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 지금 울산에서 오고 계신데 도착하시기 한 10분 남았습니다 예 갖고 자꾸 그 뭐지 자꾸 한가한 시간이 언제냐고 여쭤 봐 주셨는데 이렇게 좀 이쁘게 해달라 하셔가지고 나름 신경 써봤습니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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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